1등이죠? 그럼 이제 제가 정할게요. 게임 끝. 내가... 주최측의 농가입니다. 진짜요. 아니,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언니는 이거잖아요. 나 11.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난 이렇게... 아까 복고를 하나 사고 싶더라고. 그 시간이야. 아우, 정말. 방을 고르겠습니다. 방을 고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비웠어. 왜냐하면 내가 이걸 고집, 큰 방을 고집하면 진짜 욕심 많고 그러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저기 조그만 구석에 있는 그 방을 하면 너희들도 나를 조금 양해해 줄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국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정을 봐달라고 애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러고 계세요. 너희들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고... 딜을 좀 하시죠, 딜을. 아니, 모르겠어요. 너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럼요. 1등이니까. 1등이니까. 어, 1등이니까? 나는 왜 맨날 1등한테 이렇게 애호를 해야 돼? 너는 뭐가 제일 욕심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큰 방을 차지한들 난 불편해. 왜요, 왜?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진짜? 응. 진짜야. 진짜요? 그냥 우종종한 방 따로 혼자 썼으면 좋겠어. 내가 아까 보니까 두 분은 오늘 옷도 핑크야, 딱 둘이. 아니,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은 그냥 같이 갑니다. 아, 얘가 가끔 이렇게 산뽀를 좋아하잖아. 여기 나오기가 두 분이야. 바로 뒤에서. 여기 나오기가 두 분이야. 바로 뒤에서. 바로 뒤에서. 바로 뒤에서. 아, 그 산뽀? 여기는 우리는 어차피 본체에서 살 건데. 얘는 또 약 먹고 자니까 누가 들어가는 줄은 몰라. 몰라, 몰라. 그, 큰언니. 응? 제가... 애절한 눈빛은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제가 아까부터 그랬잖아요. 계급장 다 띄고. 오케이. 냉정하게 하자. 저기 제일 큰 코너 방에. 오케이? 네. 거기를 내가 쓰고.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저는 방이 크면 무서워서 못 자요. 얘는? 응, 얘는 언니는. 방이 크면 별로 안 좋아해. 이 방이 큰 방 쓰세요. 아니, 네가 뭐 굳이 그런 데면 또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 쓰고 또 이렇게 사랑체에서 두 분이 쓰시고. 아, 아니. 그럼 이제 앞으로 한 가지 덧붙일 거 있어. 그럼 뭐 뭐. 이제 여기 안체를 쓰시는 대신에. 네. 이제 우리가 식사는 그러면 언니들이 다 준비하고. 네. 미숙이랑 준비하고. 저 식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할 거지? 아니, 그거는 언니 혼자. 그 주방이 여기 있어. 그 주방이 여기 있어. 그 주방이 여기 있어. 아니야, 주방이 여기 있잖아. 아니지, 주방이 여기 있어. 아니야, 주방이 여기 있잖아. 여기에도 주방이 있던데. 그래, 그래. 네가 다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 그래, 그래. 여기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니면 날씨도 시원하게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자. 우리 둘이나 다듬고 설거지는 할게. 그래, 그래. 그런 거라 하지. 그런 거네. 자, 오케이. 오케이. 뿅, 뿅, 뿅.